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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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일하시는 데가 이제 10년 넘은 거 같아요 그죠 거의 10년 좀 넘으셨구나 내년에 좀 이동수가 있더라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안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당뇨는 있어? 없어요 혈압하고 저기 전립선에서 약한 문제가 있었는데 치료해가지고 다 나팠어요 이상하게 오늘 건강 쪽에 이렇게 좀 안 좋다 생각이 드는 분들이 오시니 좀 신경이 쓰여 사장님 어 내가 직업을 이루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 건강을 내년은 특히 더 신경 써야 돼 어 만약에 다 나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고 주기적으로 보시지? 당뇨는 없다고 하긴 했지만 계속 약을 좀 달고 살아야 돼 혈압력하고 그죠 상복해요 그죠 계속 약이 줄지는 않고 좀 누를 수 있어서 근데 우리 사장님 다른 것보다 어 조금 내년은 특히 상가집 좀 상가하고 왜냐면 연세가 있다 보니 그죠 자꾸 좀 그런 데를 나다니고 그러니까 좀 가야 되고 인사겸이라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 종종 근데 내년은 안 갔으면 좋겠어 어 영심하게 네 그래야 되고 자칫하면 사장님이 조금 몸에 좀 신호가 올 거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특히나 돈 일 막 이런 거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좀 쉬어야 돼요 셈셈 그게 제일 중요해 그냥 사장님을 보는데 다른 것보다는 약간 얼굴에 그림자가 비쳐 그럴 때는 할머니들은 조금 건강 쪽으로 좀 염려를 하게 돼 근데 건강에 염려를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내년에 사장님이 아홉스네 응? 그치? 그래서 3년을 잘 넘길 수가 있을까 근데 내년에는 이동을 한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몸이 안 좋아서 그럴까 봐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이런 날이 있어 이런 날 무슨 날이냐면요 왜 손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하게 한 가지 내용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묘하게 오늘은 자꾸 이렇게 건강 쪽으로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오시네 염려 같아요 네 그분들은 어찌 됐든 명을 이어 살아가게끔 도와달라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처럼 우리가 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선하게 안 살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눈싸치 푸르게 살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운명이 있고 운이 있으니까 그 운명의 운이 내년이 좀 고비가 되겄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을 잘 지내보자고요 아무리 잘해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빨아먹고 돌팔매질하고 가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사주가 세서 그래 정월 열 하루잖아 그치? 정월생들이 백호살이 좀 있어 옛날 백호살들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나한테는 어때요 호랑이 같겠죠? 그러니 다 나 잡아먹는 사람밖에 없겠죠? 제일 무서워요 인간이 제일 무섭지 여기 오는데 진짜 무척 큰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럴 수 있지 처음 와봤어요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 사주를 까보면 사실은 스님 사주인데 본인은 원래 공을 들이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보시할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내가 빌지 않고 사면 자꾸 남한테 퍼주고 다른 사람을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불가해 그 큰 스님들이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실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이 너는 지금 문밖을 나서서 세숙으로 다시 들어가면 평생 등골에서 땀내고 고생할 거라고 그 말이 딱 맞으셨네 그래 그 속에서 큰 대찰이었는데 전남 순천 송광사라는 큰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 열심히 용백영진하고 스님이 되려고 하던 차에 됐어야지 말하잖아 할머니가 본인은 스님이 됐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스님이 되든 어찌됐든 공을 들이고 가는 직업을 갔든 공을 들이든 했으면 지금 본인이 사람들한테 뭐 무섭네 인간이 무섭네 할 일이 없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보시를 해야 되는 거면 남을 위해 빌던지 나를 위해 빌던지 차라리 빌면서 그 공을 닦고 살던지 이승에 우리 사장님도 업을 많이 지고 태어나서 업을 많이 닦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속세 그냥 톡 하고 튀어나가 가지고 그 업을 인간들한테 다 지고 산 거지 뭐 우리 사장님 사주가 살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네들은 운명도 보지만 또 사주도 놓고 보다 보니까 사주 팔자 내에 지금 확 풀어보는 게 아니고 우린 영어로 본다지만 거기에 우리 사장님도 살이 너무 많아 알아요 그러니 그 업진 인생은 그 업보를 다 그냥 나를 위해서 업을 빼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인간들한테 다 퍼주면서 그 업을 다 쌓고 산 거지 내년에 건강도 건강이고 다른 거 하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 건강만 신경 쓰셔 건강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사장님은 내년에 내가 건강을 차리다 보면 또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 인간 때문에 또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하지 말고 뭐가 됐던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운동 내가 너무 가격한 거 말고 뭔가 나한테 좋은 거 나를 위한 거 이런 거를 좀 하고 가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공두리로 스님이 되더라도 우리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마원 하나에 혼자 돼가지고 아들 둘 키우고 집까지 혼자 살았어요 대단하신 거야 마원 하나에 혼자 돼가지고 뭐 겪는 질을 할 정신도 없었고 그치 아들 둘을 다 키울래니 그럼 한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래서 재작년에 재작년에 다 장가가고 이제 손자들도 다 보고 둘 다 그래서 3년 내년에 이동세만 없고 제가 좀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 잘 듣고 그냥 사표만 쓴다고 안하고 어디로 간다고만 안하면 거기에서 그 있으니까 3년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작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정말 정말 대차를 행자로 다시 들어가든지 어디 산골에 조만간 오두박이나 나셔서 살든지 그러려고요 그러셔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되겄네 그렇죠 어찌됐든 다른 말 해드릴 게 없어 우리 사장님은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학교를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알고 그냥 이게 맞으니까 확인받으러 온 건데 무슨 말을 더 하고 안 했는데 요새 잡을 안 섞이고 매일 피디님이 올려주시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한테 찾아와서 용기를 얻으시면 돼 어쨌든 용기되는 말 한마디 듣자고 오신 거야 사장님이 잘 버티고 견뎠어 지금까지 잘 버텼고 잘 견뎠지만 내년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가시라고 알겠죠? 병원 가는 거 게을리 하지 마시고 내년에 명절 세고 구청이시와 처음 음료로 1월 1일 세고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오세요 네 건강한 명심하고 좀 응 따로 예약 잡고 오세요 알겠죠? 여기 명함 네 하나 가지 마십시오 어 아